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황금올리브 양념 닭다리 치킨 나초 치즈 소스 치즈 소스를 넣어요 치즈 소스를 넣은 후 치즈 소스 치즈 소스를 넣어서 치즈 소스 치즈 소스를 넣어서 치즈 소스가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설탕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바삭 바삭 अबआ़ व्योट गव्योट बपिखग वोट वोट नहए्योट 오징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찹쌀가루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쫄깃쫄깃 정말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치즈까지 먹어볼게요 양념에 찍어먹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